후 나 날 다 그래 해야 돼 하라고 했어 야 너 Jack j 너 잘 봐 네 것도 고치고 있어. 그만해. 아니다. 이거 그냥 확 뜯어버릴까 이거? 그거 좋겠네. 그치? 아무래도 그게 좀. 두 사람 우리 가게 앞에 자주 온다? 어. 자세히 보고 범인 찾으려고 그러지. 이웃사촌 좋다는 게 뭐야. 그래. 뭐 돈이 없잖아. 도와줄까 해서 온거지 뭐. 걱정 마. 니들이 안 도와줘도 범인 곧 잡힐 것 같으니까. 감독님. 그래요? 카메라에 범인들이 선명하게 찍혔다는 거죠? 예. 지금 확인하러 갈게요. 뭐니? 무슨 얘기야? 범인을 어떻게 찾아? 장난이지? 그래 장난일 거야. 장난이겠지. 말이 안 되잖아. 장난이라고 말해줄래? 니들하고 나 장난할 사이니? 멍청한 2인조 사기꾼들이 눈앞에 카메라만 피해서 소금을 붓다가 위에서 날아다니는 카메라에 찍혔나 봐. 정말 잡으면 신고할 거야? 신고뿐이겠어? 화면에 그대로 내보내서 명예 회복하고 두 사람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지. 여기 누나. 누나. 봐봐. 우리 이제 어떡해? 침착해 주쎄리. 오빠 믿지? 춥다י. 분노fre함은 자막نا요.